자 딸을 부르는 아빠의 애탄 마음이죠 이거는 뭐야 다시 일로 왔네 지령을 안 먹어서 그런가 아 저 중앙으로 가야되네 자 저장하고 가겠습니다 빠쎄 어? 업그레이드 좀 할까? 속도 좀 올릴까? 너무 느리죠? 달리는게? 달리는게 느린거같은게? 좀 빨리 달리는것쯤 빠르게 좀 하겠습니다 달리는게 느린거같으면 올리면 되지 빠르게 자 저장한번하고 오케이 갑시다 자 몇시지? 나 이제 운동해야될 시간인데? 5시 16분이네 자 요거 처형임까지만 하고 밥먹고 운동하고 오겠습니다 7시에 오겠습니다 아직 멀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편지 7조각만 더 먹으면 되는데? 편지 7조각만 더 먹으면 되는데? 아니 이것은 무엇인가 편지인가 편지가 아닌가 여덟 번째 편지인가 공간 도약 공간 도약 텔레포츠 랄랄랄라 어? 홈 인베이전 어?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자 여기 다시 못올거 같으니까 이거 먹고 가겠습니다 오이씨 뭔가 여기 강력한 포스가 나는데 포스의 느낌이 납니다 내가 왔다는거 일단 알지 내가 왔노라 내가 왔노라 내가 왔노라 와 여긴데 지령서 먹고 자 이번에는 누구냐 이번에는 누구지 전직 군인 엠페러 아지르님 어서오세요 아하 아하 잠깐만 저기도 있고 여긴 뭐지 어 어디 뭐가 있다 어디 뭐가 있는데 여기 있구만 딸의 편지 오케이 10번째 10번째죠 10번째가 아니라 뭐지 뭐지 뭐 안 뜨거 오오 오 잠깐만 안 뜨거 오오 원킬이야 아이씨 원킬이야 자 저기 뭔가 있었어요 저거 먹고 가야 됩니다 아빠는 아빠는 딸을 구할거야 왜냐하면 아빠는 아빠니까 아빠는 딸을 구할거야 아이씨 원킬 아이씨 원킬이 아저거 그냥 돈이네 돈 필요없습니다 돈 필요없으니까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아까 거기 그거 잡고 왔어야 되는거 아닌가 열한 번째 아까 거기 잡으러 다시 가야겠네 군인 자 잠시만요 저쪽으로 하나 안 잡고 왔단 말이야 그거 잡고 올게요 다 잡아야지 잘못했네요 오오 야이씨 아이씨 피가 이렇게 나냐 피가 있나 여기 어디 어 잠깐만 여기 안 들어갔던데 야이씨 오케이 9번 자 이걸로 45개로 피를 채우 피를 피를 올리면 피가 찰거야 아이씨 쉽게네 어떡하지 일단 저장해 한 번 죽으면 되지 뭐 한 번 죽으면 되지 뭐 아이씨 항상 한 번 죽으면 됩니다 응 어? 뭐지? 처형해 퓨션 어? 뭐지? 처형해! 빠세! 야씨 커다란 놈도 한 방에 그냥 뭐야 이거 피가 만 피가 안되네 어디갔어 어디갔어 오! 오!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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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뭐야? 어? 일로와 너 일로와 야! 어? 아? 야 뭐가 나오는데? 아 이 자식이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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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어어 아 아 아 처형해 빨리 처형해 야씨 피 개피 됐다 아 아씨 피 개피 됐네 아 아 아 아 아 뭐야 뭐였지? 뭐가 날 날렸는데? 와 살았습니다 여기는 아니었어 아 이거 개핀데 60개 됐나? 어 됐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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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피 업그레이드하면 피 만피 됩니다 이거 꿀팁인데 여러분은 모르는 꿀팁인데 이거 이렇게 업그레이드하잖아요 그럼 피가 만피가 됩니다 그쵸? 이야 개꿀팁 좋아좋아 아 힘들었다 아 이제 몇명 남아 채팩스 이제 보스 몇명 남았어요? 미혹이 안나네 아 이거 잡아가야되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길 아주 잘 가야됩니다 여길 아주 잘 가야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맞죠? 여기다 자 갑시다 잘해야됐나 뭐지?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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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아 쟤 미쳐가지고 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아 와씨 야 어디가냐 야 어디가냐 으아씨 우아씨 아 아씨 쟤 달리기 왜이렇게 빨라 쟤 쟤 좀만 달리기 왜이렇게 빨라 오오 어? 와아케 아이 아무것도 아닌게 이씨 까불고있어 어? 어이씨 자식이 말이야 어? 낙지만들 못한 너 말이야 오케이 탄두발살기 메비우스문서 여깄죠? 자아 다음 정신질환자네요 하아 잠깐만 저장하고 가자 탄두발살기 좀 산가? 탄두발살기 좀 산가? 아 전기톱은 별론거 같고 전기톱 별론거 같거든요? 아 전기톱 별론거 같거든요? 탄약 두발이네 아 에이 이걸 사자 차라리 차라리 이걸 사자 이걸 차라리 이걸 사자 이걸 아 거기 아까 아이 피 회복템이 있었는데 피 회복템 꼭 꼽았었어야 되는데 자 12번 이제 거의 끝이죠 거의 끝이죠 어디보자 그렇지 두개 남았네 두개 끝났어 이제 게임 이제 저녁밥 먹으러 갈 수 있습니다 저녁밥 먹으러 머리를 비틀어서 저녁밥을 먹으러 어 아 쟤 은신 은신 그거잖아 아 쟤 은신 저건데 아 은신하는 애들 싫은데 어 잠깐만 이거 쓰면 어디갔지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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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난 너눈이 싫어 문이 열렸네?